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뭐를 먹을 거는 장춘 덕 족발 근데 한국은 아니고요? 맞아 태국이요 저 이렇지 그만해?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되게 이거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같아 나 싫어하지 먹어도 되지? 가겠습니다 덥다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어떻게 먹는 건지 좀 알려줘 뭐 풋 들어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너무 안전 나 이렇게 한 번에 다 먹어야 돼 너무 안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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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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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